예전에 뭐 니쿤, 니쿤 같은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. 네, 아들 뭔지 알아요? 알죠? 아니 그 사람이 한국 여사인지 얼마나 해도 될까? 아들을 몰라. 아, 아니. 방송 참고하게 하네. 그래서 아들 뭔지 알아요. 어, 아들. 썬. 썬. 네,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왜 남자분들도 문근영 씨나 이 박보영 씨 보면 저런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. 아니,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죠.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쟤랑 사귀어야 되겠다. 아, 아니. 내가 뭐 잘해?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그잖아요. 아니, 그잖아요. 그럼 우리 또 틀려요.